오늘 금수산 태양군전에 와서 대원수님들이 태양의 모습을 우게 되니 지난 기간 우리 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신 대원수님들이 쿠나쿤 사랑과 배려가 져서와 가성도공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강성국가 건설 구상을 높은 과학용부성과로 족극받도록 나가겠습니다. 위안시 형님의 속옷 20대 씨를 맞고 보니 오보이 수용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위대한 수용님은 오지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 민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융생하실 것입니다.